한국국토정보공사 국회 경기대 경기과장이 영도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여러분들의 자진해산을 해산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즉시 자진해산하십시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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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국회 경비대 경비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집회가 금지된 국회 내에서 불법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국회 경비대 경비과장이 영북도 경찰서장의 병을 받아 여러분들의 퇴거를 명합니다. 지금 즉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본법 짓겨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일어나 천천했잖아, 가짜 언론들이 범죄 겠어 나가면 안돼 이 생기들이 전부 다 지금 가짜로 맞으려고 일러러를 사와져가는데 무슨 불법이야 지금 역시 여러분들의 가진 회산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중법을 위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역시 가진 회산하십시오. 나를 죽여라! 잔잇까지 마, 잔잇까지 마. 이건 이것들 Sexual산골에는 제일wick brit 수이시ست이 있지요. 자, 이전 celebrities에 melanch pathetic들을 받은 trucks. 야, 네 사람이 많다리. 맞아요. 이쪽 장군이 많냐. 몇 장군정도의 배글이 많КА 길이 갈en inspiring suck. 경비과장 1차 폐산명령에도 불어나고 계속해서 집회 시위가 꾸리된 국회 내에서 불법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진 퇴거를 명령합니다. 지금 즉시 퇴과해 주십시오.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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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경비대 경비과 여러분들께 정보합니다. 여러분들은 지폐가 국집 내안에서 불법 지폐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즉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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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마음으로 옮겨서 그걸 안 부른데요? 어? 경찰이 못 다녀? 경찰이 못 다녀? 어디다가, 어디다가 손을 안 부른데요? 놔둬요! 놔둬요! 어? 일부가 있어! 놔둬요! 어디다가 손을 안 부른데요? 네, 죄송해요! 일기사고 강제로 하면 남부라도 안 일을 하지 어떻게 국민한테 법을 지켜야 돼? 네, 강제로 하지 말라고! 맞아! 대통령은 또 안 죽겠어! 어? 헌법재판소에 3개월 만에 대통령 탈을 시킨 거예요! 어? 3개월 만에! 이런 것도 있어, 이 세상에! 어? 이 세상에 그런 것도 있어! 내가 잘 헌법재판소에 3개월 만에 대통령 탈을 시킨 거예요! 몇 년 전에도 몇 명 풍었잖아요! 어? 어떻게 성도를 할 수 있어! 성도를 할 수 있어! 성도를 할 수 있어! 어? 이것들이 지금 대가리들이 딱 골 비었어! 골 비었어! 어? 대통령은 감히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 재소 3개월 만에 탄핵을 시키는 이명법이 어디 있어! 어? 대통령이 누구야, 내가 절! 어? 예예.. 장애, 이 방 말 만을 뽑았다! 야, 두utch мер navig Schedul struggling, 아살줄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야 이 새끼야! 야 카메라면서 일어나오라! 야 이 새끼야! 너는 시말로 나도 딱 죽을려 이 말 해라 지금 목적을 했어!